지금부터 포핸드 언더크리어 스텝을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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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아홉 하나, 둘, 셋, 넷, 열 뒷모습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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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아홉 하나, 둘, 셋, 넷, 열